제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제가 원래 이래요 제가 원래 성격이 이래요 그러니까 뭐 힘든 걸 힘들어 힘들어 해버리면 주변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쩌라고가 될까 봐 저는 어려서부터 제 감정 표현을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너무 애가 감정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냥 이래요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아버님께서 편찮으신 거 네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죠 지금 반 마비가 오신 상태인데 지금 아주 많이 아주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네요 지금 그렇죠 이런 걸 총체적 난국이라고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정말 네 그렇죠 또 이런 데다가 또 질문 드리기가 사실 굉장히 신뢰인데 그럼 부모님께서 지금 현재 이혼 소송 중이신 것도 맞는 사실인 거예요 네 그것도 그 약간의 어떤 그 금전적인 문제가 좀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아 그 사실이 제일 좀 잘못 왜곡된 네 이야기가 전달이 됐는데 금성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 네 두 분의 문제가 따로 있으신 거고 돈은 어떻게 보면 제 문제인 거죠 네 제 문제인 거고 그 부모님의 이유는 분명히 따로 있는데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는 게 맞는 일인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부모님 일이고 어떻게 그러니까 순서도 뭐 금전적인 일이 있고 아버지가 그 때문에 쓰러지셨고 그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알려졌는데 아버님이 먼저 쓰러지셨고 그 후에 이혼 소송이 시작이 됐고 그러고 나서 제가 정리를 하던 와중에 금전적인 상태가 이렇게 됐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집도 사드리고 또 편찬하신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찜질밥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해줄 정도로 아주 대표적인 현회였는데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된 상황 때문에 좀 마음도 많이 아프시겠어요 그게 지금 제일 마음이 안 좋죠 그러니까 뭐 저는 그 돈을 번 이유가 그 힘든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생계형 위상가족이라고 해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제가 돈을 벌면서 가족들이 모여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생각이었어요 아 내가 돈을 벌어야 가족이 함께 살 수가 있구나 그래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그냥 가족들이 행복한 게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다 관리를 이제 맡겼던 거죠 벌어서 다 그냥 갖다 드렸구나 아 네 그래서 제가 일을 쉬거나 아니면 돈 벌이가 조금 덜 되면 또 다시 가족이 흩어질 거라는 그런 그러니까 좀 미련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악착같이 앞만 보고 돈을 벌었죠 일을 하셨군요 어떤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것도 있었고 다시는 가족이 헤어지면 안 된다 이런 그런 책임감 같은 것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제 이런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이 가족들이 흩어지게 되는 이 상황이 가장 힘든 거지 그렇죠 다른 건 힘들지 않아요 그럼 10년 동안 번 돈을 전부 부모님께 다 맡긴 겁니까? 네 재테크 같은 거 하지 않고? 네 그게 너무 그게 사실은 그런 사회적인 경험 없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관리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뭐 제가 지구를 몇 바퀴를 돌았다 하루에 수입이 얼마다 뭐 이런 아주 자세한 기사들이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 제가 내가 이래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을 차곡차곡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면은 장윤은 씨가 노래도 어머나 어머나 하기 때문에 똑 소리 나게 돈 관리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잘 관리가 되고 있을 거라고 믿었고 어찌됐건 저는 차도 없거든요 보석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돈을 쓸 데가 없어요 저는 저는 밖에 나오면 매니저가 밥 먹여주고 차 채워주고 옷 입혀주고 예쁘게 챙겨주고 이러니까 돈 쓸 일이 없어요 연예인들이 사실 돈 쓸 일이 많지 않잖아요 차에 욕심이 있거나 뭐 명품에 욕심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서야 큰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 밥 사주고 그런 네 그래서 저는 뭐 술 한잔 하는 거 좋아하니까 뭐 지갑에 한 20만 원 정도씩 들고 다녀요 포장마차에선 카드를 잘 안 받아서 그거 때문에 20만 원씩 쓰다 보니까 이제 한가네 네